아빠랑 살겠다는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느 공원 내부 한 남성이 다리를 구부리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기둥 뒤에 있는 누군가를 한참을 봅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듯 주변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후 공원 밖으로 저렇게 나섰는데요. 잠시 후 저 같은 장소에 나타난 저 아이를 주목해주세요.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역시 공원 주변을 서성이면서 살피고 있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저 아이, 아까 그 어른 남성이 남성이 두고 간 아이, 그 아빠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정이 있는 겁니까? 저게 지난달 25일이고요.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공원입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이 잠든 9살짜리 아들을 혼자 두고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일단 아이는 2시간 만에 발견이 돼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아들의 아버지인 30대 남성, 중국인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중국인 남성은 지난달 14일에 관광 목적으로 아들과 함께 제주에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숙박업소에서 지냈는데 그러다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8일가량 노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짐가방, 편지와 함께 아들을 저렇게 공원에 두고 사라졌던 겁니다. 이 남성이 남기고 간 편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열흘 이상 지내보니까 아이에게 사탕과 음식을 주고 한국인들에게 친절함을 느꼈다. 아이가 한국 기관에 입양돼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이 남성은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어서 아들 두고 갈 목적으로, 애당초 그런 목적으로 제주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검찰이 이 남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애를 버리고 가면 어떡해요. 아유, 진짜. 그러게 말입니다. 또 게다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이 아이는 중국에서부터 자기가 버려지려고 한국에 오는 걸 알고 있었대요. 아빠가 한국으로 가면 너를 그냥 두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 아들은 아빠, 난 굶어 죽어도 아빠랑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주도로 왔어요. 그리고 설마설마 했지만 아버지가 없어진 거죠. 그러자마자 아이는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뭐 다행인지 제주도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다가 지금 중국에 있는 친척한테 인계해서 출국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또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평생은 유기공포, 나는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싸워야 하는데 너무 아이가 안쓰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